당신 14일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. 혹시 사고 난 거 기억하세요? 창문을 두드려서 하얀 꽃을 들고 이건 과거의 이야기예요. 한 남자아이에 관한 여긴 많은 일들이 가능해요. 시간이 섞여있고 기억도 마찬가지예요. 도대체 당신 누군데서 아직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. 당신의 기억이 왜 그렇게 혼란스러운지 머리가 죽이시는 것 같아. 당신 14일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. 혹시 사고 난 거 기억하세요? 마칫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